이제 오늘 또 새로운 손님이 오시거든요. 3월 하면 또 새학기 또 신입생도 있고 그 풋풋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3월 꽃길만 걸었으면 하는 이분! 우리 세정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져가면은요! 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진짜 풋풋하잖아, 신입생 같고. 아니, 근데 저 아이돌이면은 숙소 생활을 하잖아요. 아, 맞아요. 보통이군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싸웠어요, 멤버들이? 아니요, 어떻게 해. 에이! 신입생이에요. 얼마나 풋풋한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 이제 자취한 지 막 3개월이에요. 아니, 숙소에서 계속 생활하시다가 이제 각 3개월이면은 한참 행복할 때 아니에요. 엄청 풀려고. 또 되게 살림꾼이고 진짜 빠릿빠릿한 일도 잘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나래혜원님은 친하신거예요, 원래? 저는 이제 여행가는 프로그램에서 또 보고 다른 프로에서도 보고 저는 볼 때마다 술 좋아하시겠네, 그럼. 아, 저흥만. 술 좋아하시겠네, 그럼. 아, 저흥만. 휙, 휙. 아, 저흥만. 네, 뭐 그런 느낌의 워프. 네, 신입생의 간이다. 네, 그런 느낌이다. 생생한 간이네, 생생한 간. 어, 네, properly excavated... 수환풍 pet solve... 으, 바다의 퍼포먼스, 세상 Gardasil 때까지 전망하 lên 3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